썸네일을 위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 썸, 썸! 자, 오늘의 게임은 제롬새를 지키게 크러쉬! 제롬새를 지키게 크러쉬는 개인전입니다. 태백시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예, 손등 위에, 장미꽃, 무력은 썸네일 시작! 오우, 드레스! 오늘 다 장미꽃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오래 지키는 사람이, 무대 썸네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단,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거나, 장미꽃을 손으로 잡으면, 탈락! 오우! 장미꽃을 제롬즈라 생각하니, 승부욕이 활활 다오르는데요. dro employers Station 그럼, 빠르게, 재료 질 지키러 갈까요? 레스 고! 자, 그러면, 3명씩 하는 거래요. 처음 mijn 사람, 주세요. 저도요. 저도 처음 하겠습니다. 우리 1번, 2번 유닛, 2번! 2번 유닛, 이렇게 셋, 3번 유닛 Theils Magic Pig with Net To chicos! 1번 텔러스 합의부터 갈게요. 어떻게 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둔.. 생각보다 힘든데? 이거 저거 봐. 아 그냥 힘든데? 형 뭐하냐? 여기로 와닿게 해 봐. 여기로 위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셋이서 뭐 이렇게 하던.. 근데 손은 건지는 거 말고. 그냥 장비만 건드려야죠. 장비하고 건드려. 장미 얼굴 건드리지 않는 거로? 네네. 첫 번째! 게임 스타일러! 뭐 미치겠다.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만약에 여행이 밖으로 나가면.. 막으면 아웃 신고 해요. 만약에 여행이 밖으로 나가면.. 막으면 아웃 신고 해요. 아웃 신고. 이거 아니야. 어 게임 스타일러인데? 아니야. 잘할 거야? 빨리 해. 잘. 잘. 지우스 타일러. 어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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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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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것 잘 골라야 돼. 자 1번 유닛! 건우의 아우 유진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우와! 이기! 오! 이기! 오! 이게 이러면 건우기 아니야? 아우 참맥입니다. 아우 참맥입니다. 이게 돼요? 바람으로 괜찮아. 접촉이 없어. 어 유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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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 밀리면 나가지 아우진 교육. 아우 똑똑하네. 진짜 치열하다. 뭐하냐. 치열하다. 치열하다. 오! 오! 뭐야? 정신건가요? 시간이 많이 지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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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다음을 조금 갈게요. 빨리 빨리! 빨리하세요! 네, 네, 네. 화나시죠? 준비되었습니까? 게임 artist 와 왜 여기기 떨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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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상해요? 야! 야! 누가 이상해요? 누가 이상해요? 다 웃으신다. 그럼 우리 썸네일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썸네일이 아니 썸네일이 되고 가니까 그거예요. 큰 게 온다가 돼 버렸네요. 큰 게 온다. 큰 게 온다.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한 글자씩 말해. 네 여기까지. 한 글자씩요? 응. 감. 3인 씨를 알아봐요. 3인 씨를 알아봐요. 3인 씨를 알아봐요. 감을 가. 감 씨로 3인 씨를 하시죠. 하나 둘 셋. 크롱 크롱. 하나 둘 셋. 러. 러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She's gone. She's gone. 그래서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돌아온 제로 베이스 1의 크러쉬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엠카로 부자. 빛나는 비주얼로 제로즈의 마음을 네팅할 예정이니까. 오늘 저녁 6시에. 엠카로. 파일러 바이hã. 하나 둘 셋. 제로즈! 메이킹대회 준비 됐나. 여기를 누르면 제로 베이스 1의 크러쉬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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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